구독해주세요! 하트 뽕! 자, 오늘은 버기허기님의 골드의 매너베이션 리액션 시간! 누둘기자! 이리 오라구! 탈출! 여길 지나서 버트를 작동시켜! 드롱 터치! 잘가라구! 그렇게 해서 두들진자에게 탈출하게 되었다! 오늘은 신규 괴물이 두개나 나온대! 뭐지? 첫번째 만나볼 친구는? 저 녀석이라고! 헌터팀? 이 친구 이름이 헌터팀이었어! 너의 눈이 멀었을때 너의 귀가 대신 봐줄거야! 이 녀석은 눈을 못보는 녀석인가? 그렇다면 조용조용히 들키지 않도록 가야겠다! 헉! 저기있다! 빨리 올라가자!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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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지? 헉! 나는 키가 어디있는지 까먹었어! 아마도 큰 문에 있는 여덟개의 락커가 있을거야! 락커에서 찾으란 말인가? 너무 애매하잖아! 어디있다는거지? 락커들을 잘 살펴봐야겠다! 어? 어? 색깔이 다르네! 어? 여기 안에 있다! 아싸! 1번 모든 음식을 누가 다 먹었지? 2번 핑크 털을 가지고 그녀는 도망간다! 3번 정의가 승리한다! 그리고 총! 4번 헐크같지만 멍청이다! 뭐야?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으악! 안 돼! 숨어! 으악! 어? 뭐야 이거 도즈야? 우와!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어? 다행이다! 어? 저건 또 뭐야? 으아아아아아악! 퇴랑은! 어? 뭐야? 바로 들어가기? 갑자기 도즈가 되어버렸다구! 오! 갔다! 이번에 나와서 잘해야된다구! 오른쪽에 허허억! 저 녀석 뭐야! 으아아아악! 도망가! 또 숨어! 으허어어! 쟤는 왜이렇게 큰거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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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오호허! 이건 뭘 돌려야되지? 반발리나? 어필라! 스틱어플린! 그리고 반반! 오호! 열렸다! 탈출! 오! 오호! 외로운 늑대는 항상 진다? 오호헉! 까기! 빠 rebuild! 도망쳐! 어! 여기는 화장실이네! 앗! 아, 안 돼! 계속 따라온다! 왜 이렇게 많아! 계속 따라오네! 여기로 나가자! 빨리! 빨리! 좋아! 이번엔 내가 간다! 저기... 끝까지만 가면 되는 거지? 오! 도망가! 문 열고! 탈출! 여기도 들어가고! 앞에! 왼쪽, 왼쪽, 왼쪽! 왼쪽 문! 드론이다! 드론! 자, 빨리! 작동!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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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드론! 빨리 오라고! 헌터팀은 두 마리였어! 드론! 빨리 여기 별을 누루라고! 빨리, 빨리! 아싸! 이거 보라고! 얘네들은 시끄러운 소리가 약점이었다고! 오, 얘는 천 보내인데? 이번에 두번째 신규괴물 만나러 가보자고 뭐야 왜이렇게 껌껌해 띡 어 불이 켜졌다 우와 신규괴물이 이렇게 많다고 어 쪽지 한 명 더 무슨 소리지 이게 일 열심히 해라 바보같은 녀석 뭐야 이게 거의 다 도착했다 뭐지 코치를 찾으세요 찾았나요 어 우와 신기해 코끼리 같기도 하고 자 시방아 계속 해보라고 렛츠고 니가 완전 코끼리잖아 어 뭐야 미션인거 같애 코치 피클즈 미션 즐길 준비 됐나요 보상을 얻기 위해서 적어도 한 게임이라도 코치를 이겨보세요 코치를 이기라고 코치를 어떻게 이기지 헐 완전 코끼리다 농구공 대결 같은데 좋았어 한번 이겨주지 농구공 획득 좋아 코치 피클 한판 붙자고 자 간다 던져 아싸 어 뭐야 흐흐 그래도 한 꼴 넣었다구 흐흐흐 아 뭐야 왜 방해해 정정당당해 하자구 어 저 뒤에는 뭐지 여기로 올라가 볼까 어 어 뭐야 나한테 지금 농구공 던지는거야 농구공 함께 넣었으니까 보상을 달라고 어 뭐야 이건가 올라가 보자 어허 점프 마지막 점프 어 으아악 다음편에 계속 끼워집니다 버피플레이템 공장인가 왜 불이 다 꺼져있어 어 안에 뭐가 있다 오잉 자전거 바퀴 너무 조용하니까 이상하잖아 어허 뭐야 아이즈인가 헐 여길 빠져나가야겠다 어 헉 헉 계속 따라온다 문 닫아버리기 헉 바닥에 피가 왜 이렇게 많지 어 얘도 뭐야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결국 저의 생생은 작가인 것 같다. 그녀와 아이들을 더 열심히 하면서 그가 그가 그는 그의 생생이 그가 그가 다가야 하는 것 같다. 그래야 알값이 생생이 그가 그의 생생이 길도에 있는 공간에 생생을 구조하고 그의 생생을 그의 삶에서 그의 생생을 멍청한 그의 생생을 삶에 그들의 삶을 그들을 숨을 그의 그들의 삶을 그의 그래서... you know, OK? And later, all the employees will kill here. Yeah. I know, 루루키는 그가 없지. The number one that you saw next to my 버키니. 다음 편에 계속! 자, 오늘은! 버키호키님의 콜자임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살짝 부탁드려요! 앙... 구독디... 어? 댓글을 Movie